솔라시또 솔라시또 와우 안녕하세요 솔라시또 솔라입니다 오늘은 지금 비오는 날 한강에서 라면 먹으러 지금 가고 있어요 비가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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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네요 왜 이런 생각으로 했어요? 그냥 왜? 요즘에 혼자 가면 될 것 같은데 한강에 텐트 치고 치킨 먹고 하잖아 맑은 날씨 그치 맑은 날씨에 근데 비오는 날 하면 되게 운치있겠다 비가 오는 날 하면 되게 운치있겠다 비가 오는 날 비가 오는 날 비가 오는 날 비가 오는 날 배가 오는 날 배가 오는 날 낌 자 오비 있으세요 5경량 네 네 7경량 1 persistence 또 한강 5경량 오는 날 저기있다 저기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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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보이지 허영부야 뭐? 꼬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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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나도 라면 라면 텐트를 췔 다음에 라면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가나? 여기 여기가 제일 빗 여기 여기 좋대 설치 시작 lowered 야 이거 그냥 건져? 어 이거 던져? 얘 일단 잡아 이렇게 잡아 얘 이렇게 잡아? 야야야 얘 뭐야 이렇게야? 아이씨 깜짝이야 아 놀래라 이제 라면을 갖고 오자 어때? 왜? 아 계란! 이거를 여기다 놓는 거지? 응 오! 오! 와 신기하다 근데 나는 이 용기가 종인데 끓어지는 게 신기한데? 다른 재빌리겠지? 야 우리 젓가락! 받았나? 있었어? 비 오는 날도 근데 캠핑하잖아 아 그치 근데 나는 안해 근데 비 오는 날 캠핑하는 거는 또 다른 맛이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잖아 비줏 비실 하나 둘 셋 비실 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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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먹읍시다 유! 구고! 이학? ruction 언니 빨리 먹어. 야 잠깐만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 보라고. 너가 말해서 이것도 갖고 왔다고. 이거. 한강에서 라면 먹기 성공. 이 축축한 느낌이 너무 무인도 때가 생각나네. 아 무인도 스멜. 와 너무 맛있는데. 이 텐트 언니 집에 가져가라고. 왜? 가서 언니 좀 닦아. 말리고. 가져 그냥. 말려서 좀 줄래? 아니 아니 그냥 가져 가져. 말리면 언니 가져. 헐 진짜? 어. 헐 개이득. 가죠. 잘 말려야 돼. 진짜 나 가져? 어. 잘 말려야 된다 이거. 물 냄새날 수도 있으니까. 다행히. 더 잘 물 냄새로. 허리를 펴지 못하는.. 허리를 펼 수가 없어 재로운 경험이다 태어나서 이런 경험을 언제 보겠어 비 오는 날 내 덕분에 합니다 신선하다 신선한 것 같아 이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얼마나 더 있을 예정이신가 먹었으니까 가자 이거 한번 먹어볼래? 아니 오늘 한강에서 라면 먹기 너무 맛있었고 즐거운 추억이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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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즐거운 후 비가 지금 멈췄어, 그래도. 얘 더. 이 준다. 어, 됐다. 됐다! 아, 됐다. 됐어. 끝! 끝! 두렵다. 이거 여기서 해도 되는 거야? 몰라, 나도.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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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